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 테슬라에 논란이 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또 세미트럭 얘긴데 이건 역시도 어느정도 추측이 많이 가미된 이야기입니다 제 추측이 아니라 세미트럭 배터리 구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른 전문가분들이 추측을 많이 하셨더라구요 그것에 대해서 또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좀 논란이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썩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첫번째 이야기는 가격을 또 올렸습니다 다시 올린 겁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계속 얘기하지만 재탕이 아닙니다 또 올렸습니다 뭐 차가 잘 팔리고 요즘 자동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미쳐서 그렇긴 한데요 모델3와 모델Y를 올렸습니다 이제 모델Y에서 롱레인지는 무려 또 다시 1000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5만4천불이 FSD 옵션을 제하고 5만4천불이 스타팅 가격이 됐습니다 먼저 사신 분들이 정말 위너네요 이렇게까지 많이 올릴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거의 4천불을 올린 것 같은데 결국 모델S 가격 올린 것만큼 다 쫓아오겠네요 거의 5천불 가까이 오고 있는데 다 올린 건 아니고 롱레인지만 올렸습니다 모델3 역시도 퍼포먼스랑 스탠더드 플러스죠 스탠더드 레인지 플러스 그대로 냅두고 롱레인지는 이제 5만불에 육박합니다 확연히 옛날에 사신 분들보다 월딩은 높아졌고 이 가격은 텍스크레딧이 존재할 때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는 이 롱레인지가 5만불까지 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차 가격이 이렇게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참 대단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수익성이라든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테슬라의 어떤 매출 중대에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잘 팔린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니까 좋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차를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썩 좋은 소식은 아니죠 이래서 테슬라 차는 일찍일찍 사야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요즘 추세는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싼 게 좋지 않을까 오늘 참 이 가격 때문에 말들이 많거든요 차 가격이 아니라 요즘 중고차 가격이 미쳤으니까요 다른 가격에 대해서는 뒤에 얘기하겠지만 사려는 분들한테는 약간 좀 슬픈 소식 막 예약하려는 분들한테는 저도 그 기분을 조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모델S가 그렇게 팍 올릴 줄은 몰랐거든요 모델Y와 모델3 가격이 또 올랐다라는 점 이제 500불이 아니라 1000불씩 인기 모델들은 1000불씩 올렸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자 이제는 다음 얘기로는 세미 트럭 얘기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세미 트럭에 대한 이런 구조 지난 2월에 어떤 분이 세미 트럭을 좀 자세히 찍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프로토타입이죠 그러니까 이대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가지고 그때 찍은 사진들과 영상을 가지고 추측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가뜩이나 요즘 루머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세미 트럭이 생산된다 4680 배터리가 나온다 이런 루머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거기에 얹혀서 얹혀서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냥 참고로만 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뭐 정식으로 모델이 나온 것도 아니고 테슬라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저한테 좀 신기하게 와 닿았던 거는 이런 배터리 당연히 배열이라든지 4680을 썼을 때 이걸 트럭으로 보면은 이렇게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쌓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팩을 똑같은 팩을 쌓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팩의 사이즈가 다르다라는 점 이러면은 돈이 더 들지 않을까 싶은데 이분은 어쨌든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900볼트 시스템을 쓴다라는 겁니다 추측을 900볼트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배터리 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기존에 테슬라가 쓰는 450볼트로 하면 과연 그 하니스라든지 케이블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손실나는 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냐 그래서 900볼트로 올리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정도 규모에서는 아무리 운전자의 편의성 어떤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배터리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물리적으로는 당연히 높은 고압이 더 좋지만 다른 여러 가지 재반사항을 고려했을 때는 400볼트의 이점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세미트럭 같은 경우에 이런 거대 시스템은 지금 배터리 계산한 거 보면은 지금 용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870kW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정도 사이즈에서는 볼티지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용량이 크기 때문에 러스가 크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00볼트로 갈 거라고 저도 조심스럽게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 이 구조가 이 프레임 레일 구조인데 요거는 흔히 디젤트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의외로 요런 스트럭 뒷부분의 스트럭처는 좀 뭔가 전기 이런 클래스 A 트럭만의 특별한 걸 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테슬라답게 막상 따져보면 굉장히 웰론, 웰프루브된 기술을 적용한다고 그랬죠 자세히 잘 따져보면 그러니까 전면에 어떤 에어로 다이나믹은 최상으로 가져가면서 이 큰 트럭이 아마 부가티 베이론 보다도 공기저항 개수가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에 그런 것들은 투익하지만 이 뒷부분의 프레임 레일은 디젤 클래스 A 트럭과 동일한 굉장히 스탠다드 된 그런 구조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부분 내 실제 양상과 막상 모델이 나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토타입을 가까이서 찍은 모습을 가지고 추측한 거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이 그냥 나름 재밌어서 제가 가져온 거지 이걸 너무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이야기들은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중간에 이제 좀 타회사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즘 좀 논란과 부정적인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는 참 많이 담네요 이 gm 볼트가 화재가 났었죠 이제 불이 났는데 몇몇 오너들의 그런 사연들 중 하나가 이제 기사로 난 건데요 gm의 이 아직 이 배터리 화재 결과는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조사 중인 걸 빌미로 참 아 gm이 이런 것들은 참 안타까운데요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참 이런 데 있어서는 굉장히 디펜시브하고 보수적이고 잘 보상을 안 해주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가 불이 났으니까 운전자이신 스카 분이 gm한테 배상해라 그랬는데 배상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딜러쉽도 물건으로 주고 그랬는데 잘 안 됐죠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당연히 자동차 보험이 있죠 근데 이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이 차의 밸류를 2만 1000불로 이제 산정한 거죠 근데 아직 그 갚아야 될 론은 지금 산지 얼마 되지도 않은 차가 2020년형이 지금 불이 난 거니까 론은 많이 남았으니까 32,000불이 좀 넘게 남은 거죠 그러니까 32,964불이 남았는데 난 2만 1000불밖에 이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안 해주면 남은 갭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빚이 남았다라는 거죠 타이틀이 그래서 gm한테 이걸 따지는데 배터리 잘못이긴 하지만 아직 그것에 대한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 중이니까 이게 자꾸 gm이 회피하고 있는 거죠 참 이런 부분들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 같은데 여튼 운전자는 12,000불에 당장에 빚은 있고 그거는 이제 은행에서 꾼 돈이니까 은행은 당연히 채무를 갚으라고 이제 종용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 운전자는 굉장히 화가 나 있죠 그래서 이런 참 전기차 이런 부분들 화재가 났을 때 이런 결과 조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참 소비자들로서는 이런 문제도 지금 겪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면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저도 뭐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는 아직 이런 사연들이 보고되지는 않고 있는데 최근에 그 화재 난 거 그것도 어떻게 처리가 됐을지 참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인터뷰를 하게 되면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별 말이 없는데 모델레스 플래드 화재 난 것도 지금 사자마자 얼마만에 화재가 난 건데 보험회사랑 그런 계약이 어떻게 됐고 정말 테슬라가 보상을 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말이 없는 건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알게 되면은 바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제가 GM의 최근 볼트에 화재 난 사건은 좀 자 이제는 테슬라 얘기인데요 테슬라가 버추얼 파워플랜트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얘기를 했었죠 그런 전력난에 대비해서 이미 그걸 어느 정도 실행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도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또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추얼 파워플랜트가 뭐냐면 지금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전력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미국의 요즘 그 전력난이 좀 심각하죠 텍사스도 그렇고 이 버추얼 파워플랜트를 시범사업을 어떻게 하냐면 솔라 셀과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있죠 그 배터리를 가지고 버추얼 플랜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력이 캘리포니아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테슬라의 이런 파워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솔라 패널을 같이 솔라 루프나 가지신 분들한테 이제 그리드 쪽에 전력을 공급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같이 어려움을 이겨내자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without compensation입니다 보상이 없어요 아 물론 이거는 좀 논쟁이 있습니다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 이제 넷미터라고 이걸 미국 사람들이 이거 좀 설치를 좀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자파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루머 때문에 저희 동네 얘기긴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미터를 설치하고 그런 프로그램에 가입돼 있으면 그리드에 전력을 도로 주니까 그거를 이제 돈으로 돌려봤습니다 그 전기를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소비자들이 좀 가장 크게 실망하는 점은 결국 자기가 필요보다는 현재 이 사회가 필요하니깐 자기가 저장한 에너지를 이제 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좀 배터리의 충방전이 좀 있죠 배터리의 디그레이션도 있고 이런데 그리고 이 넷미러링 프로그램에 가입되지 않으신 분들은 전기를 뭐 그냥 무상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좀 요런게 문제가 되는 거죠 설령 돈을 받고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어떤 테슬라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오너들한테 어떤 보상이 없다라는 점 자기가 팔아놓은 것들을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가상 플랜트로 버츄얼 플랜트로 쓰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물론 소비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엇보다도 당연히 그렇다고 테슬라가 뭐 무작정 이렇게 막 칼두고 강탈하는 게 아닙니다 소비자가 앱에 들어가서 이것을 허가를 해줘야지 테슬라가 그 프로그램을 써서 전력을 빼올 수 있긴 한 건데 어 그래도 동의를 구했지만 여기에 어떤 보상이 없다라는 게 좀 그래도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조금이나마 좀 보상을 해주면 어떨까 이게 지금 테슬라가 맨날 이렇게 저질러 놓고 상황 봐가지고 보상을 한다든지 가격을 깎는다든지 요즘 요런 걸 하거든요 좀 소비자들한테 좀 더 이런 것들은 좀 좀 미리 좀 잘 좀 이렇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피할 팀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좀 대중들과의 소통이 약간 이런 데서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요건 부분 좀 아쉽다라는 거죠 근데 뭐 물론 투자하시는 분들은 현재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이 보십시오 실전에서 이렇게 버츄얼 플랜트를 할 수 있는 미국 내에서 할 수 있는 회사는 토탈로요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 대단한데 좀 여기서 지금 트러블이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 논란은 이겁니다 이제 구독 서비스를 런칭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도 한번 FS 써보자 라는 분들이 이제 나옵니다 아 그리고 그 영상에 대해서 많은 댓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의견들을 참 어떤 반응인지 저 역시도 많이 도움이 됐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좀 저에 대한 시각을 또 재조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면서 일단은 비싸죠 예 199불 한 달이 200불 그래도 한 달 정도는 그때 중론이 한 번은 써보고 아마 이제 넘어가지 않나 그게 아마 그때 댓글들의 주요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드웨어 3 버전이죠 3.0 버전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서브스크립션 하면 되는데 없으신 분들이 있죠 2.5 라든지 2.0 이거 얼마 안 된 겁니다 저는 다행히 그게 바뀐 다음에 차를 샀는데 모델3를 그 몇 달 전만 해도 2019년 초반만 하더라도 2.5 였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이제 업그레이드를 서브스크립션 하려고 보다 보니까 돈 내라 이거죠 그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의 반발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 그때도 풀 셀프 드라이빙을 하고 광고해놓고선 이거 2016년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부터 19년도에 그렇게 광고를 해놓고선 야 이거 업그레이드 비용을 내라고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소비자들의 엄청 반발이 이거 굉장히 심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미국 얘기긴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걸 1000달러로 내려주고 1500불로 업그레이드 하신 분들한테는 500불을 돌려줬습니다 근데 테슬라 입장도 조금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앞서서도 그렇고 앞서서도 그렇고 차 가격이 오른다는데 해피할 수가 없죠 그리고 뭐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 이게 진짜 대단한 거긴 합니다 어느 세상 차가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해줍니까 이러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 차도 이런 최신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해준다는 거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걸 돈을 좀 받는다라는 게 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돈을 받는 일은 별로 소비자들한테 해피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옛날에 테슬라가 이걸 공짜로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FSD를 그때 구매한 사람들 그러니까 문제가 가장 크게 되는 거는 현재 FSD를 구매하지 않다가 구독 모델이 나오니까 이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전에 2.5였어도 FSD를 구매하신 분들 토탈 패키지로 구매하신 분들 일론 머스크가 2019년 초에 밝혔듯이 공짜로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할 걸 기다리지 말고 2.5여도 사라 그리고 FSD는 반드시 사라 FSD를 사면 그거는 내가 풀셀프 드라이빙을 약속한 거니까 이걸 내가 공짜로 업그레이드 해줬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유명 유튜버들이나 주변들 보면은 그때 2.5로 3.0으로 공짜로 업그레이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FSD를 샀을 경우죠 안 사고 이번에 구독으로 들어오려고 하려다 보니까 2.5 가지신 분들이 3.0으로 가야 되는데 요 때는 FSD를 이제 당연히 이제 사실 속마음 아마 FSD를 팔아먹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이제 끊임없이 차를 꾸준히 팔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제 그때 이렇게 해서 왕창 이거를 FSD를 팔아먹고 이제 공짜로 업그레이드도 받고 이랬었는데 지금에서 이제 돈을 내라 하니까 그리고 어쨌든 광고했던 점들 그러니까 회사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 약간의 자기 발등을 좀 찍었다고 해야 될까요 풀 셀프 드라이빙 된다고 그랬는데 옛날에도 된다고 그래 놓고서 근데 사실 상세히 또 뜯어보면은 지금 베타같이 뭐 시리를 돈다라든지 내비게이런 오로파일럿도 나중에 추가된 거죠 기능이 점점점점 올라가면서 이제 하드웨어도 바뀌고 이랬는데 고전부터 이런 광고를 해댔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내라는 거에 좀 반발이 있는 거죠 좀 백플래쉬를 당한 다음에 어쨌든 가격을 이거는 깎았습니다 어쨌든 깎긴 했는데 공짜는 아니죠 천불이라도 내긴 해야 되는데 좀 테슬라 입장도 요거는 약간은 이해가 된다 왜냐면 그때 FSD를 안 사신 분들이 이제 와서 이제 달라는 거는 약간 지금 차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과거 가격으로 좀 달라는 느낌도 살짝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뭐가 더 걱정이 되냐면 전 다행히 예 제가 갖고 있는 차는 모두 이제 하드웨어 3.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다가 최근에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미국에서 논쟁이 심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4.0이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3.0에서 된다 된다 했는데 이거 보니까 2.5에서도 된다 2.0에서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3.0 갔죠 그리고 지금 TSMC랑 4.0을 아마 올해 말이나 뭐 내년 초 생산하면은 내년 뭐 한 중순 말쯤에도 탑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제가 갖고 있는 FSD를 공짜로 업그레이드 해줄까 근데 지금 그런 말이 없죠 그래서 해줄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진짜 좀 더 나은 풀 셀프 드라이빙이 4.0에서 구현된다 그러면은 난감하죠 그걸 또 업그레이드하면 저도 이번에 돈을 만약 3.0을 갖고 있는 제가 돈을 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또 그러면은 또 4.0 나올 시점에서 사람들이 차를 안 살 거기 때문에 FSD 가진 사람은 또 공짜로 업그레이드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고성 또 사람들만 되는 건지 또 4.0이 어쨌든 루머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또 모델S도 저도 생각하는 입장에서 현재는 3.0인데 결국 3.0에서 못하면은 4.0을 또 어떻게 할런지 요런 부분들이 좀 요즘 미국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아서 이렇게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